안녕,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고 이제 엄마랑 남편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고 해요. 엄마가 수요일날 저녁에 오셔서 어제 하루는 집에서 좀 쉬고 시차 적응도 좀 하고 좀 휴식을 취했고 오늘은 이제 나가서 런던에 가서 놀려고 합니다. 엄마가 오실 때 김치를 진짜 많이 가지고 와주셨어요. 그 영상 찍은 거를 여기에 같이 올리겠지만 김치가 진짜 많아가지고 지금 냉장고가 냉장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냉장고가 지금 다 여기 김치 여기도 밑반창 김치 다 김치로 다 가득 찼어. 여기도 다 김치로 다 가득 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냄새가 짱나니 아니에요. 냄새가 짱나니 아니지만 그래도 냉장고에 행복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뭐 생각하고 계세요? 냄새가 짱이 그냥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에요. 너무 강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그래도... 그래도... 조금 시간을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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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카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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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맛있어 맛있따 뭐 잘 먹으니까 잘 먹었다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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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두쌀은 조지두쌀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으세요 도착! 골고래 일부 길거리 아 뭐예요? 응 렛츠고! 예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71점! 엄마가 이길 수 있을까요? 파이팅! 잘 가고 있어 조지 123, 유진 71, 엄마 73 꼴찌입니다 강아지 모집이 먹으면 좋지 않나? 자, 여러분! 바꿔주세요 오늘은 월요일은 시간으로 왔습니다 고춧가루 마사지 고춧가루 아빵 친구의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예! 아지살을 찍고 아지살을 찍고 아, 오케이 맛있어? 맛있어? 출발 안녕 굿모닝 굿모닝 고기밥을 다시 먹고 싶어서 오늘의 일주일에 한번 먹으면 안 돼 오늘의 일주일에 한번 먹으면 안 돼 오늘의 일주일에 한번 먹으면 안 돼 맛있어 오늘의 일주일에 불찬백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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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야 동선을 타고 난 날아올라